안녕하세요. 저는 현대미안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은 한진민입니다. 어디고? 어떤 계기로 이번 파티에 아티스트 참여를 결정하셨어요? 사실 SNS 보다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협업하는 걸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커뮤니티를 빌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. 그럼 이번 파티 때 공연해주신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? 아직 작품고사이 완전히 된 건 아니긴 한데 약간 아무래도 그 장소에 대한 것과 사람들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포커스가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라이브로도 가능한 건가요? 즉흥? 즉흥도 가능합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크리에이터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? 한마디를 한다면? 약간 이번 작품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많이 벅차고 설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를 통해서 좋은 아티스트들과 잘 풀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